모두들 터라입니다. 이게 이제 봄툰과 레진코믹스를 운영 중인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이죠. 성소에 엄청 큰 건물을 통째로 쓰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되게 멋있는 건물. 붉은색 벽돌 건물. 맞아요. 거기에 이제 이 로고가 딱 박혀있죠. 네. 그렇죠. 이곳이 웹툰 불법 유통을 막는 저작권 보호 솔루션 툰키퍼를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애초에 본인들이 직접 이 회사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잖아요. 그거를 쓰고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공표를 한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다가 성과가 나오니까. 성과가 나오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있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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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조심해. 주식 때문에 한다고. 그것도 있겠죠. 그것도 있겠죠. 보통 모든 법인 모든 회사 모든 기업체들이 뭔가 외부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는 주가와도 관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에 설립 목적은 주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원론적인 선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툰키퍼에는 작품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할 경우에 이 이미지를 막 섞는 이미지 스크램블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면 이미지가 훼손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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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고 그게 다운로드나 아니면 캡처에 해당되는 것 같다라는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6월부터 툰키퍼를 활용해 봤대요. 그랬더니 불법 개정 100개 이상을 색출해서 정지시켰대요. 그분들 평소처럼 다운받았다가 갑자기 정지된 거죠. 심지어 이미지도 거지같이 나오는데 그거를 했다고 정리장 한 거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정 삭제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연구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 컷의 연출을 보여주기 위해서 캡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있죠 있죠.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툴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네요. 카카오 같은 것처럼. 학술 활용이라거나 교육 활용이라거나 아니면 공정 언론 활용 같은 것 있잖아요. 공정 활용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이 단계가 잘 되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겠죠. 이게 일단 돼야 돼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요청을 하면 안 되죠. 불법에 쓰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이 돌아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막는 기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엄마가 아예한테 공부는 했니? 숙제는 했어? 불 끄고 있잖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 잘 하고. 그래서 일단 이 솔루션으로 불법으로 유출한 이용자에 대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를 특정하는 것까지 가능해서 실효성 있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 너무 좋다.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는 자료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개정 중 하나가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에 그 작품을 계속해서 옮기는 운영자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잡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툰키퍼 솔루션을 도입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한 2시간 정도면 유출이 됐대요. 새로 업로드 되고 나서. 근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이상으로 지연되는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일단은 완전히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지연 효과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원래 나쁜 놈들이 진짜 부지런해요. 네. 그러니까 한 땅 한 땅 캡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툴을 만드는 것도 조심스러운 이유가 진짜 그렇게 한 땅 한 땅 캡쳐해서 이어붙이는 놈들이 있거든요. 있죠 있죠. 심지어는 일부 작품 같은 경우는 아예 유출이 중단됐어요. 우리 이거 안 해요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 작품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까지 털기에는 좀 이러면서 공수가 안 맞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다 악당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키다리와 레진 에터테인먼트에서는 툰키퍼를 활용해서 봄툰이랑 레진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3만 종이 넘는 작품. 모든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를 좀 강화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런 서비스들이 계속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개선을 해서 효과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면서 정말 선의의 이용자들은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개발에 계속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나 불법 웹툰 사이트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약간 꾸준 글처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있는데 독자들의 인식과 플랫폼의 노력과 법적인 조치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 중에 어떤 한 가지만 잘 나가도 결국은 구멍이 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악당 만드는 이슈화가 크게 이 이야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을 찍어서 욕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플랫폼은 뭐 하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플랫폼들이야말로 이걸 정말 막고 싶은 곳이에요. 그렇죠. 하세요. 왜냐면 주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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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노력을 해나갈 거고 불법 유출자들한테는 합의 없는 강경한 법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를 해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뭐 처벌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합의를 해주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적당히 이게 뭐 나쁜 일이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본인의 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문제인데 그거 그 부분은 사실은 독자 인식 전반이 좀 올라갈 필요가 있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합의가 안 돼서 망했다. 인 케이스가 자꾸 쌓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만 하고 있냐. 아닙니다. 네이버 웹툰은 툰레이더라는 기술이 있고요. 툰레이더. 툰레이더는 AI를 활용해서 이제 그 DRM이 들어간 이미지가 어디에 올라왔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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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불법 웹툰 전담팀이 있어요. 피콕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심지어 해외에 나가서 불법으로 업로드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까지 해요. 그렇죠. 왜 했냐. 하면 안 되는 거 몰랐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인식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거리에 맞춤형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양적인 어떤 대응이 아니라 질적인 대응에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걸 하고 있다는 거고요. 모처럼 되게 감사하고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다른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도 아예 모니터링 꾸리고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이 다 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네이버 웹툰의 기술 툰레이더는 라라크로푸드의 툰레이더의 어떤 오마주나 패러디 같죠? 그렇지 않을까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덕후 회사니까. 기본적으로 당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